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녀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질 어귀에서 주려 기질한 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여하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졌사오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도의 날에 죽이시되 극율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은 2장 전체 맥락 가운데 살펴봐야 되는데요 2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고 그래서 너무 슬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특별히 이제 오늘 구절에서는 이 21절에 보시면은요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졌사오며 내 청년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극율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이 부분들을 보면요 결국에 다음 세대가 어떠한 곤혹을 겪을지 그것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고 또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이들의 심령에 말씀이 새겨져서 말씀으로 온 세대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에 자세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16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를 조롱할 정도로 이 원수들이 우리를 조롱할 정도로 큰 심판이 임했는데 이런 일들이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뭔가를 알려주시지 않고 그냥 시행하시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실제로 레위기제 26장에 가시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14절부터 그러나 너희가 내가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개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 진데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낭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쇄약하게 할 것이오 자 그러니 여기서 이제 이미 말씀을 다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심판을 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고 또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징계를 당할 때 분명히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2장에 나와 있죠 친자식을 징계하지 사생자는 징계하지 않는다 아직도 사랑하셔서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18절에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야 된다 19절에서도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바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되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 지어다 이 한나가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 이 다음 세대가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절에 보면 내 마음을 취해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이 다음 세대들이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예레미야는 지금도 계속 말씀을 선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18절부터 22절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에 선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편 119편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청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된다 잠원에도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우리가 방자히 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묵시가 말씀이 있어야 된다 신명기 6장 7절에서도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세 가지 기도와 회개와 말씀이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지켜가고 계신데 우리를 끌어가고 계신데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또 심판이 임하고 징계가 임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명확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리는 역사를 허락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이 말씀을 심령에 두어서 주의 뜻대로 걸어가게 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